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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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차가 고장 나가지고 지금 차를 카센터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끌고 다닐 차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카 에서 차를 빌려 가지고 오늘 하루 이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8월 말에 사업소를 들어갔다가 부품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 초에 제품이 도착했다고 이제 수리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카카오택시로 그냥 구를 거라서 적당한 대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카카오택시들이 여기 가장 환경단지 앞에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왼쪽에 정류장에 정류장에다가 이제 내려줬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풀린 차로 혼자 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목적은 RS100M6로 하루종일 촬영하면서 이 카메라만 들고 짐벌도 연결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퀄리티가 괜찮게 나오나 그걸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크도 아예 RS100M6 마이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녹음도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짐벌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느낌의 영상으로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메라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곳을 좀 다니면서 촬영을 하면 생동감 있게 이 카메라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할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으로 좀 이런 컨셉을 가지고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전에 가장 바빴던 차량을 맡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게 이곳저곳을 찍으면서 이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가야 될 곳은 제가 지금 교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과에서 오늘 방문을 해야 돼가지고 치과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띠는 생명벨트입니다 그러면 빨리 치과를 갔다 오겠습니다 방금 치과를 갔다 왔는데 제가 오늘 휴가를 쓰고 지금 치과를 왔거든요 근데 날짜를 잘못 알아가지고 오늘 치과 방문 날이 아니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크6의 줌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어디요? 여보세요? 응 어디요? 나 지금 보고 있는 거 그거 응 그 차 흰색 차 어 왼쪽 어 걸어와 응 안녕 응 쏘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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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강아지랑 같이 다니려고 강아지를 데리러 올라갔는데 언제 내려올까요? 등장했습니다 몰티즈 강아지와 같이 걸어오고 있는 그녀 어구 왔다 어구 왔다 어구 좋아 안녕 크롱아 구롱아 허덕므 좋아지구 현 nucle to the air verses 1 그롱아 여기 보고 인사해 그냥 인사해 크롱아 크롱아 안녕 크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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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선떨방 모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짐벌 없이 촬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카메라를 브이로그 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카메라 하나만 사고 다른 거 구체적으로 살 필요 없이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주변에 은행나무랑 단풍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영상 찍을 때 특히나 좀 더 잘 나온 것 같은 느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이크를 내장 마이크를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리가 얼마나 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 카메라 자체가 바람에 되게 약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잡음들이 좀 많이 들리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바람이 좀 덜 불어가지고 마이크 성능이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사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오늘 영상 찍는 거 이것을 한번 보고 들어보면서 구입하는데 결정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저 카페로 가서 찍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리얼 초콜릿 한 잔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리얼 초콜릿 한 잔 주세요 뭐 먹을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이스 집중한 잔 Hahaha 그리고 명arlDer 초코예데 아이스 맞죠? 아 아이스도 있고 따뜻한 것도ạ 아 아이스 아이스 칼콘 소시면 지금 카페에서 들어왔는데 너무 어둡지만 않다면 살짝 빛이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저소도 촬영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은은하게 빛이 있으면 좀 더 감성적인 그런 영상이나 사진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오늘 하루 정도 촬영을 진행해봤는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고 소니 RS100M6를 구입하시는데 아니면 이거에 대한 성능이나 촬영 방식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마이크 없이 촬영을 했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잘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